마광수 교수가 전하는 고독을 이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청춘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마광수 교수의 세 번째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소개할 글은 마광수 교수가 1990년 8월 작성하신 고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을 이기는 방법 내가 최근에 본 어떤 번역 소설책의 뒷 퓨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고딕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으로 죽는 사람보다 시련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 문구를 접하고 나서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다소 과장적인 표현으로 들리긴 하지만 옳은 말임에 틈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방사능 오염으로 죽는 사람보다 고독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이다. 내가 시련이라는 단어를 고독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것은 최근에 내 심경이 무척이나 고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살을 생각해봐도 역시 위의 말은 들어맞는다. 흔히 신문지 상에 소개된 것은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거나 중고생이 성적이 떨어져서 충격을 받고 자살한 사건 등이 중심이 되지만 실제의 통계를 보면 자살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고독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노인의 자살률이 아주 높은데 겉으로 보기엔 신병을 비관한다거나 자식에게 홀대를 받아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짜 동기는 뼈저린 고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프다고 해서 다 자살하지는 않는다. 자식이든 마누라든 누군가 옆에 있으면 다서라도 기운을 얻게 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신체마저 쇠약해졌을 때 사람은 결국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자살률은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높다. 그러니까 생활고보다는 고독이 더 자살의 동기로 착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셈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식욕에 대한 걱정보다 성욕, 즉 사랑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달픈 인생살이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그럭저럭 지탱해 나가게 되는 것은 식욕과 성욕에 대한 본능적 욕구 때문인데 아무래도 종족보존의 본능인 성욕보다는 개체보존의 본능인 식욕족이 우선한다. 그래서 명작으로 돼있는 연애소설을 보면 대개가 다 상류사회의 남녀를 그리고 있다. 식욕의 충족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하루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 즉 성욕에 대한 고민이란 한낱 사치스런 지적 허용심에 발로여 부르조화적 관념의 노름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욕 역시 식욕 못지 않게 중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에 육박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차츰 지정살인이나 시련을 비관한 자살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배가 고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웅비 마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찾아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우리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 하나를 겪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어린아이를 유괴하고서 목 졸라 죽인 사건이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집안 식구들을 속이고 여대생을 사칭하고 다녔던 범인은 절대로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었다.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남자 애인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자 그 애인의 마음을 돌려넣기 위해 데이트 자금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애 하나를 유괴하려다가 아이가 너무 큰 소리로 계속 울어대자 그만 얼떨결에 목을 졸라 죽여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역시 사랑 때문에 아니 고독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요즘 몹시 외롭다. 이혼 후유증인 것 같지는 않고 역시 나이 때문인 것 같다. 35살까지만 해도 나는 비록 신체가 허약한 편이고 우람한 체구를 갖지는 못했을 망정. 그래도 여자들한테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40대로 접어들고 보니 여자한테 통 자신이 없어져버렸다. 그것은 내가 타고난 카산 오바형 플레이보이가 못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마구접이 돌격형은 못되는 것이다. 내 친구들의 경우를 볼 때 대개 내 나이대쯤 되면 연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을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전의시켜버리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탈인 것이다. 얼마 전에 나보다 나이가 10살 위인 어느 선배를 만나 이런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즉, 나이의 딸은 심경의 변화와 리듬은 못 속이는 법이니 어서 빨리 자식을 갖도록 하라고 말이다. 그분 말씀이 의하면 자기는 오직 자식 때문에 산다고 했다. 그 선배는 부인과 한 집에서 함께 살기는 살되 아래 위층에서 따로 기거하면서 거의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 이유는 오직 자식 때문이다. 아주 이혼해 버리고도 싶었지만 자식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 몇 차례의 별거 기간을 거친 후 아내와 의논 끝에 결국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자기는 이제 젊은 여자를 봐도 성욕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도 견딜만 하다는 것이 그 선배의 말이었다. 40살이 넘으면 특별한 재주가 없는 한 고독을 결국 자식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다.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에 합의하게 될 때도 무척이나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연애에 대한 희망에 들떠 있었다. 나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연애 사건을 일으켜서 이혼으로까지 가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 없이 헤어진다는 것이 나나 아내한테나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혼 후유증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금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역시 지독한 고독감이여 앞으로도 멋진 연애 사건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감인 것이다. 우선 여자에 대해서 활마산 같은 열정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감이 없다. 그것은 나의 마음 상태가 우울한 탓도 있지만 지금의 사회 분위기로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연의가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영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애로 시작한 뒤에 결혼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줘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그동안 내가 쓴 그리나 편한 책들을 통하여 내가 평범한 지하비로 써보다는 변태적인 예술가형의 이미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욱더 나를 기피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다. 나는 별거 이후로 엄청난 양의 원고를 썼다. 지금까지 낸 책만도 최근에 출간한 소설 즐거운 사락까지 합쳐 7권이나 든다. 그리고 보면 내가 절대로 정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오 허약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주변 친구들의 평을 빌리자면 순전히 엄살인 것 같은데 왜 내가 그토록 호들갑스럽게 엄살을 떨어따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엄살은 일종의 방어본능에 기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엄살을 떨어가면서 새로운 사랑에 적극적이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 자기 변명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이나 많은 원고를 미친 듯이 서 갈긴 것도 따지고 보면 성욕과 고독감을 대립해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여 자학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나는 경험도 없는 주제에 영화에까지 손을 대부었다가 외설 시비에 걸려들어 도중하차에 버리고 말았는다. 그 역시 영화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독이 겁나 과중하고 피곤한 노동으로라도 고독을 억지로 메꿔보겠다는 잠재적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 자식을 통해 고독을 위안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자식이 있건 없건 기온이건 미온이건 간에 고독의 몸부림치는 중류층 이상의 남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역시 국민소득의 향상 덕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기 전화나 편지로 상담 또는 일방적 하소연을 해오고 있는 독자들은 대개 내 나이 또래의 여성들인데 그들은 보통 자식과 남편을 갖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다. 성적 불만족이 그들로 하여금 고독을 느끼게 하는 주둔 원인이 되긴 하지만 더 파고 들어가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즉 중년의 나이에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이 진짜 원인인 것이다. 예전 같으면 바쁘고 피곤한 가사일과 육아 문제로 대충대충 늙어가는 서러움을 떼어나가거나 보상받을 수 있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간이나 자식에게 배우자나 부모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은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주변에 온통 젊은 사람들 천지역 젊은이들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외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스컴이나 문의물에서는 언제나 젊은 기상과 넘치는 정력 그리고 아름다운 청춘만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처럼 운동권 학생들의 정치적 입김이 드센 곳도 아마 세계에서 보기 드물 것이다. 모든 것이 힘차고 급하게만 돌아간다. 정년퇴직의 연령도 빠르다. 힘없고 순발력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태되는 세상이다. 가수건 배우건 여자들은 그저 앨범 연계들만이 활개친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뼈저린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나이가 반드시 중년 시절에 북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외롭게 소외된 존재로 고독과 투쟁에 나가도록 운명지워진 존재인 것이다. 경제적 궁핍상태 즉 식욕의 궁핍상태가 잠시 고독을 잊게 만들어주었을 뿐 고독감을 근본적으로 쐬줄 수는 없었다. 사실 굶어죽기 직전이 아닌 한 배가 고플 때 성욕은 더 거세게 보채되며 우리를 괴롭힌다. 고등학생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유대학에 합격하고 보겠다는 일념으로 고독감을 잊을 수 있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더욱더 연애감정에 휘말리기 쉬운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절대 빈골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고독감 다시 말해서 성적 엄망에 사로잡히도록 운명지워졌기 때문이다. 역시 무섭도록 끈질긴 종족보존의 본능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라면 광적으로 종교에 빠져들거나 자식에 대한 과잉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거나 증권이나 땅투기로 그것을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다. 중년 남성의 경우라면 나처럼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의 중년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역시 아내에게 밀려 어머니로서 의 여자가 느끼는 것 만큼의 대리적 충족감을 맛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낚시나 등산 또는 바둑이나 도박 등 이런저런 취미활동으로 고독감을 잠시 이겨낼 수는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고 못 뾰족한 묘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사회명사라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한 봉사나 종교 등을 권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방법에도 결국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근본원인은 역시 경제발전에 따른 이며 에너지가 제대로 분출되지 못하고 과다한 성욕으로 만 비착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나 불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별 구체적 효용을 못 미치고 있는 까닭은 예수나 석가가 살았던 당시의 경제 형편이나 구조가 지금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내 생각은 이렇다. 우선 사랑에 대한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 완전한 사랑도 없고 남녀 간의 완벽한 궁업도 없고 진짜 오르가짐도 없다. 오르가짐이란 많은 의사들이 만들어낸 허망한 심기루에 불과 할 뿐이다. 사랑의 기쁨에 들떠 있는 사람을 부러워 하지 말자. 미혼의 남녀라면 기혼자들이 더블류되는 남편자랑이나 자식자랑에 속지 말고 기혼 남녀라면 남들의 가정생활과 자기의 가정생활을 비교하지 말자.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여 허풍쟁이이다. 다 불쌍한 자기 변명꾼들이다. 믿을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 물론 혼자서 살아나 가려면 뼈아픈 고독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혼자들이 고독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결혼하든 결혼 안하든 모든 사랑은 결국 나르시 시심적 자위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라는 말이다. 취미생활이나 일로 고독을 풀어도 좋고 그냥 가만히 앉아 시간을 떼어나가도 좋다. 이래도 외롭고 저래도 외롭다. 그때 그때 슬피 우러 고독을 달려도 좋고 술에 취하여 허망스레 웃어도 좋다. 욕 근데 완전한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을 택하라는 말이다. 절대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라. 자식을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낳지 말라. 사회명서들이 잘난 척하며 써 갈기는 행본문 따위 늦게도 전에 찢어버려라. 다들 자기 변명이여 대립 해살릴 뿐 믿을만한 고독의 근치 처방 없다. 그것은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도 믿지 말라. 정의롭거든 술이나 담배를 자학적으로 마시고 휴미와 시간을 달려나가라.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자살해도 좋고 바람을 피울 용기가 있으면 바람을 피워도 좋다. 아무튼 뻔뻔스럽게 운명하니 신의 심술과 맞서나가야 한다. 고독이란 결국 위타심에서 온다. 위타심을 완전히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독으로부터 당당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절대로 믿지는 사랑을 하지 말라. 사랑을 하려거든 이기적인 자세로 빼앗는 사랑안을 하라. 그것은 자식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990년 8월 어느 여름날 마광수 마광수 교수의 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독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일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고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겨워지면 또 다른 일을 지겨울 정도로 하면 됩니다. 타인과 시대의 시간과 시선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의 신념과 기준을 가진다면 고독은 어쩌면 애초부터 없어질 감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삶의 테크트리를 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돌이켜보면 그것이 행복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용기와 기준을 만든다면 더는 고독으로 우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조금 슬프고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